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연재 시작된 드래곤볼 슈퍼 88화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슈퍼 87화에서는 가스와 싸우고 있는 손오공과 베지터 앞에 프리저가 10년 정도 수련을 하면서 새로운 변신인 블랙 프리저를 얻어와 충격을 안겨줬었습니다. 그렇게 무기한 연재 중단을 선언하더니 다음화인 88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손오공과 베지터를 쓰러트렸던 블랙 프리저 그렇게 비류수의 별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결없게 컵라면 먹방이나 하는 손오공과는 다르게 베지터는 이제 손오공이 아닌 타도 프리저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수행하기를 마음먹습니다. 한편 이 무렵 지구에서는 고등학생이 된 오천크스가 등장합니다. 세월이 지난 만큼 이제 더 이상 잼민이 사고뭉치가 아닌 소녀반의 그레이트 사이언맨의 영향력을 받은 클린업 히어로 사이언맨 1호, 사이언맨 2호로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반 때와 마찬가지로 만만한 건 역시 강도들 강도들을 열심히 양악해주는 클린업 히어로 사이언맨 1, 2호들 반전이라면 이들이 영향을 받은 건 소녀반이 아닌 클린 가시였습니다. 뭔가 드래곤볼 세계관에서도 이제 미스터 사탄이 아닌 새로운 여군 캐릭터가 생겼나 봅니다. 자동변신이 아닌 수동변신이었던 이들은 자신들의 취미생활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부르마가 아닌 피라우에게 변신장치를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캡슐 코퍼레이션에서 밥값하고 있는 피라우 입당들도 웃기지만 부르마의 아들인데도 혼자 변신기계 장치를 못 만드는 트랭크스가 더 황당하네요. 드래곤볼 슈퍼 미래 에피소드에서 보여줬듯이 현재의 트랭크스도 마이에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드래곤볼로 다시 애기 때부터 제2의 인생을 살아왔다지만 부르마보다 더 연상인 마이랑 트랭크스 이거 맞냐?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학교를 다니는 트랭크스는 같은 반 친구가 자극적인 모험을 하자며 귀신이 나타나는 곳에 가보자고 재난했는데 마인부랑 싸우는 건 가능했어도 귀신은 무섭다는 트랭크스 심지어 트랭크스는 귀신이 된 손오공과 베지터를 본 적도 있으면서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소리하며 오히려 어릴 적보다 똑똑해진 손오천 한편 캡슐코퍼레이션에서 만든 가정용 도우미 로봇이 단체로 에러를 일으키는데 그 원인을 조사하려는 오천크스는 수상한 누군가가 도우미 로봇을 조종하는 걸 봐버립니다. 그렇게 수상한 자를 쫓아 귀신이 나온다는 버터플라이 산의 폐허로 향하게 되고 이곳엔 괴상하게 생긴 자들이 도우미 로봇들을 훔치다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자극적인 모험을 제안했던 트랭크스와 같은 반 친구들이 몰래 자입했다가 잡혀버리고 맙니다. 클린업 사이언맨 1호 출동! 그러다 트랭크스의 변신이 풀려버리게 되고 똑똑해진 손오천은 급하게 조명을 꺼주며 트랭크스의 반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 다같이 귀신에게 홀린 것 같다며 정체를 들킬 뻔한 트랭크스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그렇게 든든한 지원군 덕분에 히어로 임무 완료! 이 수상한 폐허의 금고를 발견하게 되고 금고를 힘으로 열었더니 거기엔 닥터게로의 파일 같은 게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경찰 크리링과 마주치게 되는데 오천크스는 자기들이 방금 싸웠던 적이 죽은 사체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죽은 사체들을 살렸던 건 바로 닥터게로의 손자이자 드래곤볼 슈퍼, 슈퍼히어로 극장판에 등장하였던 닥터헤도였습니다. 드래곤볼 슈퍼, 슈퍼히어로도 만화에 포함되어 연재될 것 같으며 시기상으로는 슈퍼히어로 이전의 스토리인 것 같네요. 이로써 확실히 되는 건 머지않아 만화에서도 손오반 비스트, 오렌지 피콜로가 나오게 될 것이고 블랙프리저와 손오반 비스트의 두 재능충들의 대결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에피소드의 시작은 옛 드래곤볼의 감성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 괜찮네요. 블랙프리저에 맞서 손오공과 베지터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손오반 비스트는 언제 등장할지 성인 버전 오천크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블랙프리저 이외에 새로운 빌런이 등장할 것인지 궁금해지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연재된 드래곤볼 슈퍼 88화의 근황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네, 복잡해서 감 돕為什麼 polic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꿉해 찬 CLynn